햄버거 한 번도 이렇게 밖으로 날아간 적은 없었는데 더 퍼졌어요, 밖 때문에. 무당이가 지금 우리 바퀴에 있거든요 문을 닫아버렸어 이제 독립할 때가 됐어 나가거라 우리 집에 무당벌레가 두 마리였나봐요 아까 분명히 바퀴에 내보냈는데 한 마리 궁금합니다 대박 자리 높은데 경사가 거의 interested 소독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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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돼지고기 1시간 반 쭈꾸미는 40분 삼겹살 쭈꾸미 대나무 삼겹살 소유 엄마가 제일 맛있게 드셨다고 그래가지고 엄마는 이제 저 요리를 준비하셨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여기 보니까 삼은 올라가게 돼 에헤 저기 불 붙는거 아닌가 불 붙는거 아닌가 안에 밖에 있는 차도 차도 오 올라온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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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우와 신기하다 우와 이게 되는구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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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조금씩 오 하하하 저기 많이 오 액 맛있게 습득하는데 파란 속도뿌면 자갈하게 되면 이겨낸 것들입니다 이겨낸 것들은 잘생겼다 응 잘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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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와 메리 크리스마스 건강하고 우리 네 아빠도 아빠도 굿 всё 맛있는검다 아니 다만 사례 섬ved 了 얼마 Brain Bring 그릇 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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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싱거운 것 같아요. 이게 김이 많이 있을수록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김에 뭔가 면을 싸먹는 느낌인데 아까 김 붙다가 제 손도 같이 부었어요. 요즘 이렇게 잘 뛰어요. 저번에 스테이크 하다가 이거 딘 건데 이제 잘 낫지도 않는 나인데 진짜 맨날 조심한다고 해도 이러고 살아요. 업로드하고 내려왔더니 밤이에요. 별앗치기 인생. 별앗치기 인생. 오늘 하루는 그냥 갔어. 아무것도 못하고. 별앗치기 인생. 근데 진짜 추워요. 어제 저녁에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었거든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안녕. 밤닿 tunes 노래방한테 참고로 보니 화이트의 정상으로 What are you doing, you bug? Get out of here. Move along, Leaf. Move along. Hoping off. 어제 까뜩해줬는데 다 먹었네요. 이런 적이 없는데, 하루 만에. 애들이 많이 왔다 갔나? 아니면 백종이가 이만큼 먹는건가? 여튼 깜짝 놀랐어요. 밥그릇 씻어야겠다. 하여튼 다시 까득 줘야죠 뭐 잘 먹어서 좋네요 이끄시 씻어서 까득 담았어요 오늘 첫 비는 팬케익이에요 이번 주는 부모님 안 들어오실 거거든요 그때 크리스마스 때도 오셨고 이번 주는 쉬게 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춥다고 하니까 지금 엄청 춥거든요 밖에 그래서 이번 주는 저도 쉽니다 뭐 옛날 쉬는 거지만 그래도 마음이 또 조금 달라요 김치가 점점 줄어가요 슬퍼요 음 동치미는 더 없어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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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흐흫 가족들 왔을 때 사놨던 소주인데 남아가지고 오늘 청소할 때 쓰려고요 집ин 집 집 집 집 집 여기 있는 걸로 화요일까지 도전 첫 번째 냉파요리는 돼지갈비찜이에요 집에 있는 채소들로 해볼게요 이정도면 간장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3개 2개 1,2,3,미림 1,2,3,미림도 달고 양파 같은 게 단맛이 많이 나는 야채여 가지고 설탕 안 넣어도 맛있더라구요 저수분으로 낮은 온도에서 채소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물로만 익히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탈까봐 물을 한 조금만 넣을게요 100,300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한 시간 정도 익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간장 한 숟가락 더 놨어요. 그러니까 간이 딱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김치가 없어서 그냥 총각김치 넣을 거예요. 이거 있는 걸로 대충 끓여먹는 것도 있어. 총각김치에 배추도 있어가지고. 청양고추가 없어서 그냥 패배론치로 넣을게요. 비스무리하게 끓였는데 맛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찌개 섞인 맛.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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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이 두개 조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웨 고생했다. 10년만 더 가자. 10년은 못 가겠다. 너무 많이 써서. 5년? 수영이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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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이ے zu 콩나물 소주 냄새 나요? 소주 냄새 나요? 그래도 깨끗해 소주 냄새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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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난 줄 알았죠? 언니야 화장에 청소 남았잖아요 청소를 하면 느끼는 거지만 집은 작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화장실은 금방이죠 뭐 화장실은 금방이죠 뭐 화장실은 금방이죠 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만나요